방송 뮤지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좀 재밌는 걸 해볼거에요 저희가 저희가 뭐 렉탐을 하면서 예전에 한번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제 채널을 제 계정을 가지고 유튜브 계정을 갖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은총씨 계정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오늘 스트리밍 악기를 하나 만져볼건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뭐 할건지 한번 사이트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공식 수입처 사이트에 와있는데 버즈비에는 아직까지는 업로드가 안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방송 보실 때쯤에는 버즈비에도 아마 업데이트가 되어있을거에요 직접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이 ik미디어에서 요렇게 보면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요게 이제 뭐 기능상 여러분들이 좀 한글로 같이 따라가면서 보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공식 수입처 사이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k멀티미디어 아이릭 스트림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거에요 말그대로 이게 스트리머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방송을 송출하는데 특화된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악기를 수음하거나 좋은 음질로 뭐 녹음을 받는다 이런건 아닙니다 네 되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폰이라든가 아니면 패드 이런 태블릿 PC 같은거 사용을 해서 물론 뭐 PC나 맥에도 연동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렇게 소규모에서 방송을 송출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스트리밍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되어있는 걸로 봐서 PC, Mac 다 되긴 하는데 모바일에 훨씬 더 최적화 되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괜히 모바일에 붙어있는거 아니겠죠 149,000원 가격 저렴하구요 내려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딱 보면 어떤 세팅인지 아시겠죠 지금 태블릿 PC에다가 마이크 하나 딱 연결해 있고 옆에 믹서 있네요 이 믹서를 같이 주는건 아니구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게 되는 제품은 바로 그 밑에 있는 인터페이스 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RCA 케이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다이렉트를 꽂아서 사용하시기는 좀 불편함이 있구요 아무래도 이런 작은 믹서 하나를 RCA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게 훨씬 좋은 사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시면은 1번에 마이크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 OO 케이블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 하나 기타 하나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마이크로 이제 뭐 말하면서 기타 연주하고 그리고 그거를 루프팩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여러분들 그 패드에서 다른거 플레이 해놓고 플레이 해놓고 그거 볼륨 조절하시면서 동시 송출 그것도 볼륨 막 믹서에서 연결해서 조정하시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방송을 혼자서 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스트리밍 전용 인터페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루프백이 지원이 되구요 최대 3개의 오디오 장치를 연결할 수 있고 음질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쭉쭉쭉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RCA 스테레오 라인 인플 해서 스테레오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LED 표시 등이 있고 4824 해상도 가지고 있네요 루프백 믹스 기능이 있구요 루프백 믹스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관은 뭐 따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위에서 쓱 보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주 볼륨 컨트롤과 RCA 입력 단자 그리고 헤드폰 마이크 단자 마이크 게인하고 헤드폰 이어폰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휠들이 있구요 외부 전원 어댑터 슬롯과 모노 출력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백 스테레오 믹스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요게 가장 중요한게 지금 보면 여기 밑에는 동시 스트리밍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이크 입력 헤드폰 출력 스트리밍 장치로 출력 그리고 오디오 소스 루프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루프백이 먼저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인터페이스의 주 기능은 인터페이스로 받은 거를 호스트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 호스트는 뭐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PC나 맥이 될 수도 있구요 그렇게 해서 그 입력을 해갖고 녹음을 하드 레코딩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주 목적인데 루프백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에서 나온 사운드가 인터페이스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프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PC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소리 있잖아요 컴퓨터 상에서 그 사운드가 내가 뭐 유튜브를 보고 있다 아니면 음악을 틀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내가 그 소리를 그대로 녹음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루프백 기능을 이용하셔 갖고 레코딩을 누르면은 PC 있는 소리를 그대로 녹음을 받는 것 자체가 루프백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요 방송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갖춰야 되는... 필수에요 네 루프백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구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뭐 약간 단점이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rca 케이블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믹서가 없이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게 가장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작은 믹서와 함께 사용을 하면은 1인 방송 시스템이 최적화된 그런 세팅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도 물론 이렇게 여기 그림의 예시처럼 앙증맞고 컴팩트한 믹서를 가지고 그 1인 방송 환경을 잘 어... 그럴싸하게 그림을 만들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것 때문에 믹서를 따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믹서를 쓰다보니까 이 옆에 맥키 믹서 과연 언제 구매를 했는지 알 수도 없는 뭔가 약간 조작하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믹서에다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이 셋업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이릭 스트림이 여기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RCA 케이블이 이것도 굉장히 좀 낙후한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LR의 RCA 케이블이 어디로 되어 있냐 바로 여기 맥키의 믹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낡은 상태 보이시죠 맥키 믹서의 메인 아웃이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마이크와 그리고 베이스라인 그리고 어쿠스트 기타 라인 이렇게 3개의 악기를 연결을 해놨고요 그게 모인 사운드가 이쪽을 통해서 아이릭 스트림을 통해 들어가고 그게 패드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모니터를 하기 위해 저희가 여기다가 헤드폰 앰프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배가 필요 없는 경우엔 그냥 여기다 이어폰 다이렉트로 꽂아서 들으시면 돼요 이 세팅을 가지고 저희가 패드를 저쪽에다 설치를 해놓고 2부에서는 실제로 유튜브 스트리밍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이제 구매하시고 나서 사실 이제 조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2차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믹서는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연결된 세팅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기타 볼륨, 마이크 볼륨, 이거를 여기 안에서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볼륨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믹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분배해서 내보낼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믹서라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보낼 소리들을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믹서 하나 같이 구입하셔서 스트리밍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작은 믹서는 아니지만 여기서 어떻게 방송이 실제로 송출이 되는지 다음 시간에 2부에서 은총씨의 계정을 빌려서 저희가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방구석 뮤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